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지금 이제 카톡에 단체 톡에 들어왔습니다. 이 단체 톡에서 혹은 일대일을 이 톡에서 사진을 보내는 방법 사진을 묶어 보내기 혹은 낱개로 보내기 등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내려면 제일 아래 찍어 보시면 플러스 있죠. 아래 찍어 보세요. 플러스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서 여기서 앨범이라는 걸 터치하죠.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앨범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사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진을 이렇게 터치하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크하니까 심지어 1이라고 떴죠. 이것도 체크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2로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밀어서 3, 4, 5, 그 다음에 건너뛰고 이렇게 여기까지 6, 이렇게 6개로 한번 보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 5개나 6개나 자기가 이제 여러 개장을 선택하든 혹은 낱개로 한 장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 점 3개가 있죠. 이거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거 터치하면 여기에 이 화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자 여기서 지금 화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진은 일반화질 고화질 원본이 있죠. 그래서 일반화질 고화질 고화질로 하더라도 그 화질에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원본을 체크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도 일반화질과 고화질이 있는데 이 고화질이란 것도 어떤 분들이 일반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고화질로 설정하면 원본 그대로 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화질로 하더라도 그 동영상의 화질을 확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화질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이걸 요 부분인데 요 지금 이제 이 동그라미 해 놨고 거기 태양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이거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터치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6분 이라고 되어 있죠. 6분 사진입니다. 여기 6분 사진입니다. 여기 6분 사진입니다. 여기 6번째 사진이죠. 여기에 대해서 요 위에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 필터입니다. 이게 필터. 자 이건 없음. 또 그 옆에 보시면은 부드러운 깨끗한 그 겨울 따스함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왼쪽으로 밀면은 다양한 필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예를 들면 제일 끝에 옐로우로 터치하겠습니다. 제가 옐로우로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조금 노랗게 됐죠. 옐로우. 이렇게 선택을 필터로 넣는 겁니다. 이거 하기 싫으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제일 아래 옆에 보면은 제일 왼쪽에 보면은 없음이 있죠. 없음을 하면은 다시 선택하면 원본이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저 위에 여기 6분이 있죠. 6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밀면은 5분이 됐죠. 여기 보세요. 여기 사진을 바꾸어서 이 필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쭉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뒤로 가기를 누릅니다.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를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까로 아까로 돌아왔죠. 여기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체보기 있죠. 전체보기 이겁니다. 이 전체보기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사진 묶어 보내기 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사진 묶어 보내기. 이거 해제할게요. 사진 묶어 보내기에 여기에 지금 현재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사진을 묶어 보내면은 지금 현재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사진 묶어 보내기를 터치하지 않고 저 위에 보세요. 저 위에 전성이 있죠. 전성이 이걸 터치합니다. 전성을 저 위에 터치합니다. 그럼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갑니다.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갔죠. 6개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6번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인것 같습니다. 역시 낱개로 보낼 수 있고 묶어 보내기를 한번 해 보겠어요. 자 저희도 아래쪽에 왼쪽에 플러스 있죠. 누릅니다. 그 다음에 앨범을 누르고 사진을 6개 터치합니다. 아까처럼 쓰인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이렇게 터치하고 전체 보기 있죠. 전체 보기로 터치하면 이 사진 묶어 보내겠죠.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아까는 사진 묶어 보내기 안 했죠. 이 사진 묶어 보내기를 좀 해 보겠어요. 여기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를 해서 묶어 보냅니다. 묶어 보내기 이렇게 설정을 하고서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송을 보내기 터치합니다. 전송을 터치하면 사진이 이와 같이 화면을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묶어서 아래쪽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묶어 가지고 여섯 개를 제가 여섯 개 선택했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보내 버립니다. 이렇게 묶어 보내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묶어 보내기와 낱개씩 보내는 방법은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 묶어보기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6분의 2죠. 여섯 번째 두 번째 잖아요. 제일 앞으로 가면 6분의 1이 되겠죠. 첫 번째 거라는 뜻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시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여섯 번째죠. 하나 다시 이렇게 가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아래쪽에 다운 받는 게 있죠. 이걸 터치하면 상대방이 편리한지 뭐냐면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묶음 사진 전체 저장을 할 것이냐 이 사진만 저장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들 받을 것 같으면 묶음 사진 전체 저장을 하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묶음 사진을 보내면 이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보내는 방법에서 묶어 보내는 것과 낱개씩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톡에서 사진 보낼 때 이렇게 묶어 보낸 것과 사진 묶어 보내기와 낱개로 사진 낱개로 보내는 방법을 확실히 익혀주면 사진 보내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옵션을 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